신랑 신부 오예상냥과 신부 조비왕둥 아무도 반응을 겨두고 아 이상한 거 찍고 있었네.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. 안 벗어도 그냥 위에. 아 진짜. 아니 같이 연기 안 했더니 되게 미워했는데 같이 힘을 부어서 꼭 갔어. 빨리 빨리. 아 진짜요? 악녀 본색. 아 진짜요? 악녀 본색. 저 해야겠어. 시대의 악녀. 다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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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